지난주에 다른 목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협의 시간에 끈질긴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끈질긴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엘리아는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일으켰던 기적의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엘리아는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수년 동안 비는 물론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비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 기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이스라엘에 몇 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아하방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을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하방은 온 이스라엘에 바을의 우상이 넘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엘리아가 갈멸산에서 바을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합니다 이 대결은 누가 이기냐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너희 신이 참된 신이냐 우리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냐 그 대결이었습니다 바을 선지자들은 바을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아가 재단과 재물에 물을 들이붓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도랑의 물과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을을 비를 내려주는 농경의 신이라고 믿고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신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바을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죽은 우상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엘리아는 바을의 선지자들을 기손신이라는 것으로 다 끌고 가서 모조리 죽여버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엘리아는 다시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서 바다가 보이는 쪽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일곱 번 반복했을 때 바다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작은 구름이 점차 커져서 큰 비가 되어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무려 3년 반 만에 그 기근을 깨는 그 기근을 끝내는 비가 드디어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었던 엘리아를 통해서 이 엘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끈질긴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끈질긴 기도가 어떠한 기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끈질긴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첫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끈질긴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는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엘리아는 바하를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너무나 압도적이고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처럼 이제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종이 바다를 보고 돌아와 왔는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아니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시면 얼마나 포민하겠습니까? 이제 바할 선지자들에게 완벽한 승리도 거뒀는데 기도를 하면서 이제 큰 비가 내리게 된다 얼마나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지겠습니까? 딱 이제 좋은 타이밍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종을 바다를 보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일곱 번 동안 반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합니까? 우리 성경 보시면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도 드릴 때 보통 서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자 집에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어제 밤에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의외로 발목은 아프지 않았는데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목덜미가 굉장히 아프고 머리에 피가 쏠리면서 한 2분쯤 지나니까 귀에서 삐 소리가 들렸습니다 궁금하면 집에 가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일곱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간절했기 때문에 비를 내려준다고 했는데 그 응답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기도를 정말 죽을 것 같은 기도를 일곱 번이나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끈질긴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는 또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그런 간절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를 함께해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일곱 번째 기도하고 또 종이 바다를 일곱 번째 보러 갔을 때에 드디어 무언가가 부여지게 됩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또 우리가 때로는 의심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늦어질 때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럴 때 의심이 들고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기는 할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서두르는 것입니다 쉽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기도생활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조급함입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해버리고 다른 길을 찾아가는 그 조급함 때문에 우리는 기도생활에 실패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예탄의 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일을 낳고 기다리면 이삭을 낳습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일을 낳고 기다리면 이삭을 낳습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지난주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완전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끈질기 기도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끈질기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41절에서 엘리아가 아합에게 뭐라고 하냐면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먹고 마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큰 비가 내릴 거라는 겁니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났고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고 기쁜 일이 시작되니까 잔치가 시작되니까 가서 먹고 마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안 내리면 어떡하려고 엘리아는 지금 이렇게 장담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얼마나 큰 일이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이 아합은 지금 엘리아를 죽이고 싶어 하는데 비가 내릴 것이다 이제 기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엘리아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18장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엘리아가 아합에게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지면에 내려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아는 그렇게 장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몇 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이 말씀이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3년 반 동안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이슬조차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비가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렇게 쉽게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비가 내리기는 할까? 하나님 혹시 나를 간보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엘리아는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온통 주위를 둘러보면 기근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메말라버린 완전히 말라서 비틀어져 버린 땅밖에 보이지 않고 온 사마리아가 기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말라 있는 것은 똑같은 상황이고 어떤 상황도 환경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아는 하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종이 바다를 보러 갔을 때 일곱 번째 갔을 때 큰 엄청난 비구름을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겨우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봤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아는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봅니다 큰 비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이제 큰 비가 내릴 것이니까 이제 산에 갑자기 물이 넘쳐서 막히기 전에 고립되기 전에 마차를 타고 급히 내려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우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아는 이 작은 구름 속에서 큰 비를 보았습니다 이 작은 정말 조그만한 보잘것 없는 조그만한 증거 속에서 엘리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보고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가리켜 무엇을 하냐면 바로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각이 아닌 사람의 좁은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끈질긴 믿음의 기도로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끈질긴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셋째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마지막인데 죄송하지만 조금 깁니다 야구부서 5장에 보시면 엘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아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부 사도는 생략했지만 갈매산에서는 엘리아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죠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사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저 꼴보기 싫은 사람 불 좀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불이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른 하늘에 하늘에서 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비가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아는 되고 왜 나는 안 됩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는 것 그리고 비가 내린 것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인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흐왕 때 이스라엘은 바하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잘 살았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의심 여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하를 섬기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스라엘을 외면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잘 살고 있지만 모든 것이 풍요롭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깜깜하게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를 내려주는 바하를 열심히 섬기는데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그것을 통해서 바하를 죽은 신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고 생명을 주시는 참신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갈멸산에서 하나님이 신이냐 바하를 신이냐 그 대결이 벌어졌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은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된 신이시라는 것 하나님만의 능력있는 신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 비가 내리는 것은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엘리야가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엘리야가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심판을 끝내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 하나님의 극률하신 뜻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해서 엘리야가 임의로 자기 생각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없던 비가 갑자기 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엘리야는 열심히 간절히 기도 드린 것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거룩한 분노 하나님을 버리고 바하를 따르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을 찢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시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 자신의 신념이나 혹은 우리가 만들어낸 내가 만들어낸 확신에 근거해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끈질기게 기도할수록 우리 생각과 판단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을 때가 있음에도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 생각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내 기준과 내 판단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끈질긴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붙잡는 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그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특별히 우리나라는 수능을 칠 때가 되면 유명한 절에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거기에 촛불을 켜고 기와장에 소원을 써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돈을 많이 낼수록 좀 좋은 것에 잘 보이는 것에 촛불을 이렇게 세워놓고 큰 기와장을 이렇게 얻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쓰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오히려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아침마다 산에 가기 절에 가기 위해서 높은 산을 오르고 때로는 불성 앞에서 108배를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간절하게, 끈질기게 하는 기도입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만약 저쪽에 무룡산 꼭대기 있다 그럼 새벽 기도 나오시겠습니까? 저는 안 나옵니다 발의 선지자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침부터 낮까지 그들의 신을 부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도 일이 일어나지 않자 심지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들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해야 합니다 차에야 하면서까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그렇게 하면 자신들의 신이 응답할 것이라는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기도는 헛된 기도일 뿐입니다 우리 분명히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의 방향과 목적입니다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내 뜻에 굴복시키려 하는 그런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라면 불상 앞에서 108배를 하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되면 안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마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청구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달란 말이야 저거 달란 말이야 막 달란 말이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안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정해서 내 뜻의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고 악한 기도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제주방 막내가 4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열심히 음식을 해서 밥을 갖다 주면 어떤 날은 몇 숟갈만 먹고 숟가락을 놓고 뭐라고 하냐면 젤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그러면 제가 간절하게 간구한 아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삼시세끼 아이스크림과 젤리와 사탕으로 끼니를 준다면 좋은 아빠가 되겠습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아침은 아이스크림, 점심은 젤리, 저녁은 사탕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은 아빠입니까? 그런 아빠는 아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목적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끈질긴 기도는 하나의 뜻에 합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선명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항보시키려는 생각으로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가 하나 옆에 무릎 꿇고 항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분명하게 새겨지고 그 뜻에 우리가 충만하게 엎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끈질기게 기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기도를 끈질기게 드릴 때 이해되지 않던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 중고등부 시절에 같이 자랐던 한 후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배가 신화생활을 잘 하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게 되면서 차츰차츰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간간히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를 따라서 다른 교회를 가기도 했는데 좀처럼 신앙이 잘 회복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영적으로 많이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연락이 뜸하게 되다가 한 4, 5년쯤 전에 거의 10년 만에 이 후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는데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결혼해서 7년 만에 아기를 낳았다는 겁니다 7년 만에 아기를 낳았는데 뱃속에 있을 때 멀쩡했던 이 아기가 태어나는 그 과정에서 탯줄을 목에 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뇌에 가야 하는 선소가 차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눈을 떠본 적도 없고 소리를 내서 울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항상 잠만 자는 것 같은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데 지금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주위에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나서 전화를 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참 많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배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는 좀 떠나 있었고 신화생활도 잘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항상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너무나 원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가라는 의심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참을 수가 없고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무슨 위로가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후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 상태였고 깨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장애를 가진 채로 살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연락이 좀 뜸해지게 되었다가 작년 이맘때쯤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또 후배가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울고 있는데 이유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만 쏟아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예외가 안 되고 하나님이 싫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매일마다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느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서 확신으로 느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확신하고 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아이와도 함께 하시고 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화를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그 힘겨운 시간을 지나면서 얼마나 끈질기게 얼마나 간절하게 하늘 붙잡고 매달렸는지 상상이 갔습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 하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매달렸을지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끈질긴 기도, 간절한 기도에 챔피언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겟세만에서 드렸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께 드리셨던 그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요고보를 데리고 겟세만에로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무 괴롭어서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으라, 나와 함께 기도를 드려달라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마치 엘리아의 모습처럼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우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세 번이나 반복하여 드리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옮겨 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세 번이나 반복해서 드리십니다 이제 다가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당하게 돼야 할 그 수치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께,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께 정제를 받고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으셔야 하는 그 엄청난 일을 앞두고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 22장 4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는지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힘쓰고라는 것은 이 단어는 경기나 전쟁을 할 때 투쟁하면서 싸우면서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 뜻을 붙잡기 위해서 마치 전쟁하듯이 투쟁하듯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끈질긴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십자가 들리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서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면서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차마 그 십자가여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왜 버리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제 죄인을 향한 나와 같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과 계획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끈질긴 기도의 표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들이신 표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끈질기고 간절하고 깊어질수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감히 한마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의 기도가 지금 나와 내 자녀와 또는 내 가족을 위한 기도로만 채워져 있다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 넘쳐나는 죄와 어둠을 위해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여방의 회복과 부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의 그 부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할 자리를 찾으실 때 주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끈질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하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기도할 자격이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이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야약함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채우기 위한 그런 도구가 될 때가 있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자리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주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우리 모든 선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들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루로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온전히 들으시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반복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